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두부 피자 만들어 볼게요. 두부를 먼저 물기 재고 탱글탱글 이제 두부를 번지에다 놓고 잘 으깨줄게요 아주 잘 으깨졌네요 이제 야채 준비를 해 볼게요. 냉장고에 남아있던 야채컨에서 썰어 줄기 야채 준비 됐구요. 이제 계란 2개, 게맛살, 치즈 이제 두부에다가 섞어줄게요. 이거 전분 게맛살도 섞어 계란도 넣어주고요 계란도 넣어주고요 계란도 넣어주고요 계란도 넣어주고 계란도 넣어주고 이제 계란도 넣어주세요 케찹을 발라줍니다. 케찹 발라줄게요. 케찹 발라줄게요. 케찹 발라줄게요. 케찹 발라줄게요. 케찹 발라줄게요. 케찹 발라줄게요. 두부 두부 오 look at the cheese 잘 될까나? 오 오 됐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진짜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랬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조금 쿨다운하니까 더 맛있다 오,이 Better than it's cool down otherwise you'll feel the cheese burning in your tongue 음,맛있어 너무 괜찮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거야 원타임 또 있어 원 모 타임 이거 봐 이거 맛있어 우린 진짜 피자 좋아해 그지? 유엔미는 피자 진짜 좋아해 응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야오